ㅂㅂ 야! Herni! рыh抱 미커 oğlum 야 이게 1탄이 아닌거같애 내가 봤을 выгляд Game host 1단entry 저기 나가? 저리도 바쁘게 아니 근데 어디 가면 보세요 안돼요 어어 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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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케이 어부님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히merful플랩입니다 아... 아... 쯝쯝쯉쯝쯝쯝쯝쯝쯝쯝쯝쯝쯝 쯝쯝쯝쯝쯝쯝쯝쯝쯝쯝쯝쯝쯝쯝 애 죽여 일단 애 죽여 아니 약간 파이팅 넘치게 해야지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오늘 할 게임은 휴먼 폴플렛 핫빵입니다. 재홍자 재홍자 니가 보여줘. 홍자가 해요. 홍자가 보여줘. 아 깨깨야 깨깨야. 어? 이렇게 하는 거야. 오늘 할 게임은 휴먼 폴플렛입니다 여러분. 아 그렇구나. 아 노잼. 아 노잼. 그러면 야 봉파리가 해보자. 봉파리가 해보자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안녕 유튜브 친구들. 나는 봉파리 형이야. 자 오늘 해볼 게임은 휴먼 폴플렛이라고 하는 건데. 자 우리 채홍자와 공파리파 그리고 끼끼 그리고 김봉팔까지 4명이서 같이 해볼겁니다. 자 여러분 시작해볼까. 이거지. 야 이거지. 잼민이들은 저런거 좋아해. 그냥 가자 가자. 일단 여기서 제일 못하는게 공파야. 뒤번에 자빠져 씨발 걸어오자마자. 아 내 발 발 적지마. 뭐라고 했냐. 뭐라고 했냐. 눌러. 잡지말라. 너희들 나 버리고 딴 남대랑 우결시작했어. 너희들 나 버리고 딴 남대랑 우결시작했어. 개새끼야. 아 뭔 우결을. 내가 우결 안했으면. 자녀야. 뭐 하세요. 아니 저새끼가. 가자. 가자. 야 지금 진척됐어. 개판이 그만하니. 우결시작도 안했는데. 야 지금 진척됐어. 어 야 봉파리아 너 빵댕이 이쁘다. 어이 ㅅ취야 빵댕이가 아니라. 아 바지야. 오흐흐으흐. 띨키야. 나는 왜 봐. 야. 네. 띨키는 바지 똥쌌냐. 이거 뭐야. 아 이거 꼬리에요. 이게 꼬리야. 야. 띨키야. 난리해주네요. 또야라. 아 이 ㅅ끼들 일로와. 이리로와. 아빠가 와가지고 혼내줄라니까. ㅅ취도 나은 ㅅ끼들 이거. 아 너! 요시야 벌써 치잡혔는데요. 아 Até. 아아ą.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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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. 네ц을 다 조져볼라 하니까. 머리에 mujiz인데.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님들 워낙 올라가야 돼요 아니 씨X끼크야 잡아 야! 자동 진라! 아 거의 만지지 마 오오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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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 이렇게 해서 아 아직 공격을 아 씨X놈이 혼자야!!! 오rait 어딨어? 혼자야!!! 평소야ㄱ! 오빠가 함께 오빠가 RPG 쟤 머리 밟아! 올라갔어! 나 왜 이상하게 올라가고 있지? 야! 허리! 허리! 뭐해! 야 이게 1탄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너무 힘든데? 너네가 병신인거야 야 봐봐, 이거를 위를 보고 왼쪽 클릭, 오른쪽 클릭 뭐야 거. 야 나 벽 잡고 있었는데, 채홍재 엉덩이 왔어 나와, 나와, 나와 아 놔!!! 어디 잡고 있는거야? 여기로 나가. 이놈의 바쁘고 그대 어딜 가요, 뭐세요? 그대 와들 아니에요? 당길 수도 있어 아 넌 뭐야 아 나 왜 자꾸 왜 자꾸 버튼 만들려고 치영자 엉덩이 나오냐고 여기 올라가야되요 잠시만요 여기 올라와봐요 나이스 나 잡아줘 오케이 기다려봐 팔 잡아 잠시만 봉사야 내려와봐 봉사야 여기 올라가봐 다시 내 태다줄게 위를 쳐다붓어 잡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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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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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 뭐하냐 야 야 올라와봐 야 잡아줘 뭐지 너 언제 올라왔어 너 언제 올라왔어 야 공파야 공파야 너 거기 밟고있어봐 밟고있어봐 벗어 변신들아 밟아봐 밟아봐 어 밟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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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울려 깨갈라 했는데 아 개까비 까비 어 나에 들어가서 밟고 아 왜 지금 뭐하려고 봉팔아 이 순간만 기다렸어 제발 잠깐만 거기 안되 쉣 나도할래 나도할래 야 야 이거 올려야돼 이거 올려야돼 가자 가자 이거 올려서 위에다 놔야돼 어 누르지마 키키키 하하하하 하하하하 공파 깨왔어 나 좀 살려줘 야 벽 벽 벽 여기랑 뜨거움만 보내는 아니 그냥 아니 그냥 문이 열리길래 나갔는데 간다 야 야 홍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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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와 아 지지님 나 잡아줘 나 잡아줘 야 왼쪽에 올라오는길 있어 올라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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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잠시만 잠시만 얘들아 얘들아 잠시만 다시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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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말고 다시와라구 같이가야지 어떻게 어떻게 올려줘 아니 얘네들이 거기있으면 어떻게해 아니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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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나중대로 얘들아 잡아 자 얘들아 교육시간 다볼시면 돼요 오늘도 비디오 뛴거앤보여? 아잇 하하하하핳하핳하 화이스 아 하하하하핳하 빨리키라고 엄마 아니 병신아 아앜 페이크덩이 병신아 아앜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롢 나 이거 핑있어 아 X가 뭔가 이상하대는데 핑 차이 있는 이거 손 위로 들고 뛰면 잘 뛰어진대요 Midwie 야 nag 병파가 돌X 간다 한 2초 먼저 눌러야돼 그러는데 핑 에? 이게 핑이 있다고? 어 나 붕미 서버잖아 봐봐 나 지금 눌러야돼 봐봐 으아아아아아악 저 죄송한데 봉팔씨 어? 깼다 홍자씨 여기서 뭐하세요? 홍자씨 저거 가지고 밑에 있냐면서요 홍자씨 야 홍자 화났어 야 홍자 표정봐 야 홍자 존내 빡쳤어 표정봐라고 홍자 화났어? 홍자 존내 화났어 표정봐봐 이 생일 분만 많은 것 봐 야 김홍팔 나 봐봐 너 어딨어 나 봐봐 나 여기 지금 위에 나 봐봐 나 봐봐 음 어딘데 이거 뭐야 꺼져 꺼지라고 아아악 보인다 이제 나는 이제 병만으로는 지쳤어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 그걸로 가는거 맞아? 야 봉팔아 너 이거 배꼽이야? 그거 뭐야? 이거 꼬리야 네?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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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에 있잖아 이게 왜 그래서 꼬리야 이게 그래서 꼬리야 아 맞네 야 내 것도 봐봐 나도 뭐 있다 보이지 보지 과어 아 쟤네 어딨어? 한번만 만져라 아하하하하하 그거 어떻게 야 종락한 애이 오이씨 쟤 뭐 하세요 두 분이서 그냥 X보고있어 서로 아! 어휴 쟤 버리자 낄게요 그냥 그래 쟤 대가리 도움이 안돼 아! 먼저 낄게 어 이제 쟤 이중스키 아! 됐다 왜왜왜 쟤는 어딨어 아! 야 좋아야 아 저쪽에 있네 반대편에 도와줘 어? 봉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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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원해? 아 야 잠시만 야야 다시해봐 방금 다시해봐 대가리 좀 내밀어봐 잡아줄게 대가리 대가리 잡아 잡아 대가리 잡아줄게 잠시만 접어 빨리 잡아줘 접어 보라고 잠시만 뭐야 이거 야 나 어떻게 아 밑에 봐 밑에 봐 야 좋아 어! 어 야 이것 봐 이것 봐 아! 아!!!! 봉바아 야! 야 이거 봐 들어오지마 봉바라 쟤 쟤 아하핳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